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역시 보석같은 사람 유민 선생님 모십니다. 바라만 도와줘 소원의 사랑 은빛만 붙여도 행복한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암흑이 무얼지 가슴으로 울려버린 너무나 반사람이 무엇인지 암흑이 무언지 발바람 몰아쳐본 비가 내려도 흐름같은 신절이 가도 영원히 떠난 이 하늘 당신은 보석같은 사람 이 한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석같은 사람은 이 노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뒤에서 듣기도 참 좋고 가까이서 듣기도 좋고 네 전도전성